1. 밑줄 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이후 서양 열강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의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확보하는데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아시아의 청과 일본도 침략을 받아 굴복하고 서양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 청과 일본은 각각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는데 청은 양무운동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실시하였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 제국주의 정책을 말한다. 가에서 핵심은 식민지 확보야. 식민지 확보, 맞지? 제국주의 정책은 식민지 확보가 핵심이야. 1번 맞다. 나는 양무운동인데 급진 개화파에게 영향을 줬다. 아니지. 양무운동은 온건 개화파야. 온건. 온건한 애들이지. 그 다음에 나 중체소용의 원칙을 준다.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국의 본체와 서양의 문물을 가져오는 거지. 중국의 본체에. 서양의 문물을. 온건하게 이제 개화를 하자. 이거고. 다는 메이지 유신.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정했다. 맞지? 얘네들은 급진 개화론자야. 급진 개화파. 그래서 문명 개화론. 아예 이제 문명 자체를 다 바꿔버리자. 그 다음에 다.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 전면적으로 수용하자. 메이지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이제 조선에 그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이제 김혁균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게 되는 거지. 2번.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아시아 3국의 개항을 한 표인데. 먼저 가나다라. 가부터 보자. 조선. 개기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있었지. 그래서 무슨 조약이 있느냐? 강화도 조약이지.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 추구하지. 그럼 가. 미국과 맺은 조약. 아니지. 강화도 조약 1번. 1번이다. 나. 자, 나 보자. 나는 계기 아편전쟁. 아, 그러면 그거네. 중국. 그러니까 청, 청. 청이라고 써요, 청. 아편전쟁을 계기로 그 영국하고 전쟁을 하지. 그래서 깨지지. 청이. 저. 자, 대웅. 아니, 대웅이 뭐야, 대웅. 나. 이. 아니, 나. 청이지, 청. 이웃.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아니지. 그 청이 그 아편전쟁에 졌다고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다 서양식 의회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말은 있었지만 뭐 근대화 추구는 했지. 근대화, 근대화 추구는 했지만 서양식 의회 제도를 받아들이진 않았어. 받아들이진 않았고. 그 다음에 나. 그 일본. 페리에 대한. 이건 이제 미국 상선이지. 조약.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미국하고도 이제 그 조약을 맺는다. 조약을. 그게 언제 맺냐면은 1858년 1858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지. 그 이름이 뭐냐면 미일수호통상항해. 미. 아이고, 글씨 좀 잘 써야겠다. 미일 수호 통상항해라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또 근대화를 추구하겠지. 근대화 추구하겠지. 그 다음에 라. 불평등 조약으로 항구를 개항하였다. 맞지? 그 다음에 마. 막부를 중심으로 서양을 배치. 아니지? 근대화 추구해. 근대화. 근대화를 추구한다. 답은 그래서 4번. 그 다음 3번. 서양과 체결한 조약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같은 거 우리 알아야겠지.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1882년. 1882년. 미국과 조약을 맺지. 이게 조미수호통상조약. 요런 걸 알아야 돼. 조미수호통상조약. 1882년. 1번. 연해측량권. 연해측량권은 좀 의미가 있다. 이건 일본하고 맺은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어. 이건 일본하고 맺은 조약. 이거 참 속이 뻔하지. 연해측량권. 어떤 그 바다 쪽. 그 쪽에 이제 그 측량. 이건 왜 측량하는 거야. 남의 땅을. 남의 땅은 왜 측량해. 이거 뻔하지. 이거 침략의 의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조선의 주권을 인정한 평등조약. 아니지. 불평등조약이지. 3번. 서양의 요청으로 천주교 공인 이후 체결했다. 이건 이제 프랑스.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 박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하고 청의 알선 없이 독자적으로 수교했다.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한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청의 주선을 해. 미국은. 청의 알선하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의 알선을 하는데. 요 지문 자체는 조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미국을. 아무튼 이거는 틀렸어. 미국을 제외하고 청의 알선 없이 독자로 수교한 건 아니고.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어떻게 했다. 미국은 청의 알선이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야. 다른 나라보다. 그 다음에 5번. 영사 재판권 최해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맞지? 여기서 최해국 대우라는 거. 최해국 대우. 최해국 대우. 영사 재판권이 치외법권이지. 영사 재판권은 치외법권이고. 최해국 대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에는 없어. 미국과 체결한 조약부터 이제 서양 애들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이제 좀 유리한 어떤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면은. 미국한테도 그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조약 자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아 굉장히 좋은 거다. 아무튼 답 5번이고. 아 이게 좋다는 게 조선에 좋다는 게 아니야. 서양 국가들한테 좋다는 거야. 조선한테 좋은 건 없지. 다음 4번. 다음 가상의 신문 기사에 밑줄 친 조약의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사 신문이다. 조선 나라의 문을 열다. 그래서 이제 신문 쭉 있는데. 1875년 운요 사건 이후. 군함을 동원한 일본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화도에서 일본의 신헌과. 조선의 신헌과 일본의 구로타 사이에서 조약이. 이거 강화도 조약이겠네. 그렇지. 아 이거. 야 이게. 사진 있네. 뭐야 이게. 강화도 조약. 글씨는 잘 써야겠다. 자 아무튼 이건 이제 우리 강화도 조약을 이제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조선의 문어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약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다. 1876년에 있었던 일이다. 기억. 일본에 대한 최해국 대우를 약속한다. 아니야. 이거는 그 미국과의 그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가. 강화도 조약엔 없어. 강화도 조약엔 없다. 그 다음에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부속 조약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 있어. 그럼 여기에 보면은 그 계양장 내 일본 화폐 유통이라든지 일본인 거류제 설정 그 다음에 무관세 무항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게 있다고. 그 부속 조약에 들어가. 부속 조약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닌 틀렸어. 기억은 기억도 틀렸고 닌 틀렸지.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들어간다. 강화도 조약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조선 내에서 일본인에게 치외법권이 적용된다. 맞지? 치외법권 맞지? 불평등 조약이고. 리을.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같은 권력한다. 맞지? 그러니까 조선을 자주국이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주국이냐. 청으로부터 자주국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꽤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자주국이니까 청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일본 입장에서. 니들은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것이 아니야. 우리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다. 이런 내용이.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5번. 가에 들어갈 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체결. 체결 배경이네. 어. 조약의 조약의 체결 배경. 가를 보자. 가.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영사재판권은 이제 모든 조약에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치외법권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 최혜국 대우다. 최혜국 대우. 이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거지. 1882년에 있었던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내용인데. 최혜국 등의 내용이 담고 있었지만. 열강이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적한 최초의 조약이었다. 관세자주권. 이런 말. 그 세금을. 그. 조선이 매길 수 있는 거지. 이 점에서는 일본과의 조약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인데. 그러나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타국과의 조약에서 체결되는. 조약상의 특혜를 균점할 수 있는. 최혜국 대우 조약이 첨가된 불평등 조약이다.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핵심은 최혜국 대우야.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조약에서 체결되는 특혜를. 미국한테도 준다 이거지. 1번. 프랑스 함대의 침입이 원인이 되었다. 아니지. 프랑스 함대가 침입한 거는 1866년 병인양요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프랑스 함대의 침입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뭐냐. 척합이지. 그러니까 이제 쇠국 전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호를 개방 안 하게 되는 거고.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 발달이 되었다.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나고. 운요호 사건의 결과 일어난 게 뭐냐.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게 1876년이다. 아무튼 틀렸고. 청의 영선사를 파견하여 개항의 피로성을 인정하였다. 이건 이제 상관이 없지. 청의 영선사 파견한 건 맞아. 그래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제 관청도 새로 만들고 그러는데. 청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수교를 알선. 맞지. 청이 어디. 미국과의 수교를 청이 알선을 해. 청이. 그 다음에. 청의 간섭으로 인해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 구식 군인들의.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이게 뭐 임오군란. 1882년에 있었던 임오난에 일어난 그 군대의 난인데. 이거는 이제 청의 간섭 이런 것보다는. 그 차별이 원인이지 차별.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의 어떤 차별이 문제가 됐다. 답은 4번. 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6번 너무 좀 어려운데. 이거 당연히 사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이 할아버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뭐 이렇게 살았고. 조선 말기 개혁 논자다. 연안 박지원의 손자다. 1848년 증거별 시문과 급체. 1861년 중국 열아방문. 1862년 진주 농민봉기 조사 및 삼정 개선에 대한 건의. 야 이거 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하냐. 아 좀 문제가. 이건 박규수야 박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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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해서 권유. 개혁 논자라는 거. 개혁 논자. 아무튼 문제는 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겠지. 기억.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데 앞장섰다. 이거는 그 개혁 논자가 한 일이 아니지. 위정 척사론자가 한 거지 이거는. 이건 누가 했냐 이거는. 이만손. 이만손이 한 거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하자. 맞지. 이거 개혁 논자거든. 맞다. 그 다음에 디귿. 평양 관민을 지휘하여 제너럴 셔먼호를 침무시켰다. 야. 화끈하네. 맞아. 이거 박규수가 했네. 아주 대단한. 그 다음에. 리을.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게 이제 그. 박규수 할아버지. 박지원이 주장한 거야. 박지원. 박지원이 이제 주장한 거지. 틀렸지. 답이 디귿. 니은 디귿. 3번이다. 3번이다. 이것까지 공부하기는 좀 너무 벅찰텐데. 자. 다음. 7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보자. 1. 1번. 아. 그럼 버스 타면 나와야지. 강화도 조약이겠네.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지. 1876년. 그래서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세되는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이건 치외법권을.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있지. 치외법권. 아. 조선에서 죄 지었으면 조선의 법에 따라 처벌해야지. 왜 일본이 재판하냐고. 아. 진짜 열받을라 그러네. 그 다음에 나. 만약 조약을 체결한 어느 한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위를 표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 그러면 그 다른 나라가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거중. 거중. 조정. 조항이라고 그래. 뭐 쉽게 줄여서 거중.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야 니들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야. 거중. 조중. 조항이다. 이거는 자체가 이제 거중. 거중. 조항이라고 하는데. 거중. 조항. 이거는 이제 어느 조약에 들어가 있냐. 이거는 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들어간지. 조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들어가 있다. 연도는 1882년. 자 그러면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하고 강화도조약하고 핵심. 강화도조약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지. 뭐냐. 연해측략권. 이건 이제 좀 봐야 돼. 두 번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을 해. 자주국. 이 두 개가 좀 특별하고 특이한 게 싫으면 나겠지. 똑같은 게 나겠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 거중조약하고. 거중조약하고. 두 번째 최애국. 최애국 조항이 있어. 최애국. 최애국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계속 그 조약이 업그레이드 되거든. 좋은 쪽으로. 이거 두 개 있다. 그러면 이제 1번 보자. 가. 청의 종주권이 부위인데. 맞아. 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선은 청의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먹겠다 이거지. 청계가 아니니까 뭐 그런 이제 내막이 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조선이 문어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지? 된다. 그 다음에 나 이거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 최애국권을 규정했지.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도 있고 조미수호통상조약에도 있어. 최애국권을. 그 다음에 나 수출입 상품의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 맞지? 관세 부과가 있어. 아 요것도 강화도 조약에는 없다. 그 다음에 가랑 나의 공통점. 최애국 대우를. 아니지. 최애국 대우는 조미수호통상조약. 그건 나에만 있어. 나에만. 그래서 아무튼 5번 틀렸다.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1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통사함 허간. 일본 나왔지 일본. 그럼 이거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지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 이거 치외법권이지. 치외법권. 아무튼 이제 가는. 가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나. 제1관. 조선국 군주와 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위 있게 지낸다. 좋은 말이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정하고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데 거중 조정 조항이라고 해. 아무튼 이제 그 미국과 맺은 조약이니까 조미수호통상조약이지. 조미수호. 그 다음에 14관. 조약을 체결한 후 통상, 무역, 상호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게 줬다. 미국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 했는데 다른 나라한테 더 좋은 거 줬다고 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미국한테도 똑같이 주어져. 이거를 최해국 대우라고 해. 최해국 대우. 자 그래서 아무튼 간은 이제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고. 1876년. 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지. 8번 보자. 나 조약에 대한 설명은. 나는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이지. 행정권 박탈 조약이 아니지. 미국이 조선의 행정권 박탈은 안 했지. 나중에 이제 일본이 국권 침탈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2번에 내지통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자 이제 내지통상을 좀 우리가.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내지통상.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지. 그래서 그거를 청나라가 진압을 하지. 청나라가. 청나라가 진압을 했으니까 청나라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봤냐. 조청. 조선과 청나라 상민의 수륙 무역 장정을 만들어. 그게 뭐냐. 청상인의 계양장 밖 내륙 통상을 허용을 해.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다른 나라 상인들은 계양장 그 항구 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청나라 상인들은. 안에까지. 내륙까지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다고. 청나라 상인들한테. 청나라 상인들한테. 굉장히 좋지. 이게 그거야. 내지 통상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된 거는 이거다. 1880에 있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건 청나라랑 매진 거야. 청나라랑. 아무튼 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이 3번이네. 최해국 대우 규정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지. 이게 이제 미국과의 조약에서 들어간 거고. 방국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아니지. 방국령. 방국령은 이제 그 일본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 되냐면은.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에 조일무역 규칙이 있어. 그게 뭐라 하냐. 양국에 무제한 유출 가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은 식량이 좀 부족했다고. 근데. 조선에 있는 쌀을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규칙이 들어가. 이거 사실 무섭지. 이렇게 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굶으면서 쌀을 수출하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에서 방국령을 이제 내리지. 방국령은 뭐냐면은. 양국을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야.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여기 이제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 조일무역 규칙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방국령 자체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 그러니까 방국령을 선포한 배경은 이거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을 막 무제한. 그게 유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국령을 선포했는데. 사실 방국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조선 정부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물게 돼. 그런 아주 또. 슬픈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후 거문도 점령의 근거가 되는 조약. 야 거문도를 점령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그러니까 이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1885년부터 1887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 버려. 우리나라 섬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쳐버려.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텐트 치고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1885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야. 영국이. 영국이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었다. 9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거든. 그러면은 1876년하고 1882년 사이야. 그러면 이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교정청은. 교정청은 이제 언제 설치되냐면 1894년. 1894년.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동학농민 나오면 이제 그때 배워. 우정국. 우정국은 1884년이지. 1884년. 이때 이제 그 갑신정변도 같이 일어나지.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이제 축하 행사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운요호 사건. 이건 1875년. 이거 이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통리기무아문. 이건 1880년. 그럼 다음은 4번이네.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의사조약이다. 의사조약. 1905년.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통리기무아문은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봐야 해. 통리기무아문은 개화정책을 추진한 어떤 총괄기구야. 통리기무아문에서 전체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해. 이거 이제 고종이 이제 청나라 거를 본따선거거든. 요즘 알아야 돼. 1880년에 있었던 일. 다음 10번. 다음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들은 흥선대웅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 습격 가했다. 야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와 일본 공사관 습격 그래. 이 와중에. 야 별기군 나왔다. 중요한 별기군. 신식군대지. 신식군대. 별기군의 장교인 교관이 죽어. 난리 났네. 그 후 서울의 하측민들이 가세해서 세력이 더 커지자. 이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실패하던 고위관리들을 처단하였다. 자. 사건이 굉장히 커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 1882년에 임호난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이야. 임호군란. 이 당시 이제 이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지. 근데 문제는 뭐냐.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그러니까 좀 웃긴데. 신식군대랑 구식군대를 차별을 해. 게다가 이 구식군대 애들한테 월급도 막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식군대 애들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엎은 거지. 그런데 일이 많이 커졌어. 일이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일본 교관도 죽이고 막 난리가 났지. 고위관리들도 처단하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주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긴 잡아.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하게 된다. 실패. 흥선대원군은 결국 청나라로 잡혀가지. 민씨가 다시 집권하고. 그럼 1번. 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됐다. 맞어. 맞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까지만 해도 청으로부터 자주국이라고 했는데. 이 이모군란 때 난리 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873년에 왕이. 저희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는데. 직접 정치를 하지. 그때 근데 이제 1882년에 위기가 한번 오게 되는 거지. 이때. 위기가 한번 오게 되는데. 이거를 청이 도와준다. 청나라가. 청나라가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청이 당연히 간섭을 하겠지. 그다음에 민씨 정권은 친청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겠지. 청나라 도움으로 살았는데. 3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권 주둥이. 맞아.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 일본. 이건 뭐냐.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일본 공사.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지킨다고. 일본 공사관을 지켜. 이게 나중에 갑신정변의 문제가 돼. 왜냐. 나중에 이제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1884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일으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들이 도와주겠다. 이거를 믿고 일으키지. 그치. 그 다음에 청군이 들어와. 근데 얘네들이 배신을 때린다. 배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실패하게 된다. 아무튼. 예. 그런 또 앞으로 역사적인 스토리가 나와. 그래서 요것도 알아둬야 돼.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도.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다. 맞지? 이거 이제 좀 전에 봤던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청나라 상민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돼. 그래서. 항구에.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네. 5번 틀렸다. 5번. 5번. 답이 5번인데. 이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이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약이 있대. 막 체결이 돼. 1882년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임오. 임오군란.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두 사건 모두. 두 사건 모두. 두 사건 모두. 일본이 좀 피해를 봤거든. 피해. 일본이 피해. 요소도 보면 일본이. 일본이 좀 피해를 받잖아. 어. 일본 공사관도 습격하고. 일본이 교관이 죽었다. 그래서. 이거를 배상을 한다고. 이거. 이걸 배상하는 게 뭐냐. 이걸 임재라고 그래. 임오군란의. 임오군란 때의. 그 체결된 조약은 임재. 제물포 조약이야.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그래서 이제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아까 봤던 대로 이제. 그 배상도 하고. 배상도 하고. 일본 군대가. 주둔할 수 있어. 주둔할 수 있다. 경비군. 경비병 주둔이 허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는. 갑신정변 때는. 갑. 한. 텐이야. 갑. 한. 텐.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있다. 그럼 요기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때 조약이지. 갑신정변 때 조약. 요건 이제 청국. 청나라랑 일본 양국군이 이제. 철수하기로 합의하는 조약이다. 요건 이제. 그간 요건 틀렸지. 요건 나중에 또. 갑신정변 때 볼 거고. 답은 5번이다. 그 다음. 11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화가 저들의 애거리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서두른다면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어할 것이니. 그런 강화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는 이제 그 싸움이 났을 때. 화해하자는 거지. 자. 근데 뭐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 서양 오랑캐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의 표류가 될 것이다. 면한지. 그럼 여긴 이제 길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 요거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오랑캐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류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교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지. 그럼 위정척사 사상은 1860년대부터 이제 나오지. 1860년대. 요 때 이제 흥선대원군 때부터. 그 다음에 1870년대 거쳐서 1880년대까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럴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달라지지. 그러면 1860년대는. 요 때는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라고. 흥선대원군 있을 때니까. 얘네들은 꽤 좀 사는 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60년대. 1860년대에는 위정척사 사상이 이제 뭐가 중요해. 척화주전론이 있어서 척화주전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오랑캐들하고는 교류하면 안 된다. 게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따라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좋았겠지. 그럼 요 때 이제 사람들은 이항로 기정진.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1870년대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 강화도 조약.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니까 그러지. 야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다. 일본은 서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1860년대에 서양하고 교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일본은 서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요 때 이제 나타난 주장이 뭐냐. 아 일본하고 서양은 똑같다 이거야. 이게 누가 주장했어. 최익현. 똑같다. 60년대는 야 서양하고 교류하면 돼. 그러니까 1870년대 일본하고 교류하니까 야 일본은 서양하고 똑같아. 최익현이다. 요 최익현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 최익현. 그 다음에 1880년대 들어오면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지.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요 책이 이제 조선사회를 팔칵 뒤집혀놓는다. 그래서 이만손이라든지 홍재학이 이제 영남 뭐 만인소 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장척사.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한 건 누구냐. 최익현이지. 최익현. 1번을 물어보는 거다. 1번. 병기군을 전혀 상관이 없지. 병기군 창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개양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맞지. 그니까 일본도 안 된다 이거야. 서양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 그 다음 조선책략을 국내에서 김홍집. 이거는 좀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돼. 조선책략은 김홍집이 2차 수신사 때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청나라 외교관이야. 거기에 이제 조선책략에 이건 좀 중요하지. 이거 조선사회를 뒤흔든 책이 있거든. 조선책략의 내용은 뭐냐.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단 말이야. 러시아가 문제야.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문제지. 이건 지금 청나라 외교관이 쓴 거야. 일본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손을 잡아야 돼. 청나라가. 청나라가 제안을 하는 거지. 청나라랑 조선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판먹고 우리가 이제 대항해야 된다. 이거지 이거. 이 책.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계기로 조선하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이 책 하나로. 청나라의 알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거. 아니지 참. 답은 아니지. 조선책략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건 이제 1880년대야. 틀렸고. 그 다음에 집단상소인 영남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이건 이제 이만손. 1880년대. 아니지 참. 1880년대 있었던 일이지. 그 다음에 5번. 척화주전론으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뒷받침했다. 이건 이제 1860년대 있었던 일이고. 최익현은 이제 외양일체론이다. 외양일체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다. 다음 12번. 밑줄 친 별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별난이 일어났다. 90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 나와야지. 90군인들. 이모군란지. 이모군란. 이모군란. 1882년. 13개월 만에 쌀로 지급되는 한 달치 금요에 겨와 모래가 섞인 것에. 야. 그거 나같아도 열받겠다. 군인들이 금요지급을 담당하던 선해첨 담당자 민경호의 집으로 쳐들었다. 별기군을 조련하던 일본인 교관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야. 이거 화끈하네. 야.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잘못했어. 기어. 그럼 이모군란. 결국 민겸호와 왕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민겸호가 살해된 건 맞는데 왕비가. 왕비는 이제 을미사변 때 죽지. 을미사변. 틀렸어. 민겸호는 죽은 게 맞는데 왕비가 살해된 건 아니고. 별난 직후 일본과 재물포 조약이. 이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임재라 그러지. 임재.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 조약을 맞게 돼.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은 통상 조약이 아니야. 통상 조약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이제 뒷처리하기 위한 조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본이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거지.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무슨 피해를 받냐면은 무슨 피해를 받냐면은 일본인 교관이 죽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일본인 교관이 죽었고 공사관을 습격하니까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 배상금.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공사관이 습격하니까 야. 이거 불안해서 죽겠다. 우리 군대를 파견해겠다.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돼.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재물포 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된다.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이 맞고. 디귿. 폭동에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도시 서민까지 합세해. 그러니까 일이 커지지. 일이 커져.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 이제 도와달라고도 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다시 집권했다가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지. 흥선대원군이 글쎄. 흥선대원군은 1873년에 하야를 하고 나서 요 때 이제 1882년이니까 9년 동안 이제 뭐 이렇게 혼자 있다가 요 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지. 아무튼 이분 참 안 됐어. 그 다음에 김옥균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실패가 별란에 한 번. 이건 이제 이거는 1884년에 썼던 갑신정변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갑신정변. 요거 나중에 이제 나온다. 나온다. 그 다음에 별란 이후 청은 조선에 밀렌도르프와 마건상을 고문. 밀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정간섭을 하는 거지 이제. 답이 4번. 그래서 이제 청이 내정간섭을 시작한다. 도가 좋으니까. 이 난을 이제 청나라가 진압을 하니까 청나라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지. 다음 13번. 다음 주장이 당시 외교관계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조선의 북쪽이 위치한 큰 나라 러시아는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기에 청나라 및 여러 나라에서 모두 걱정하고 경계하고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수신서가 소개한 중국 외교관이 쓴 책은 그 주장이 매우 상세정밀하니 그 책략을 채택할 만 합니다. 자 지금 그 뭐가 있냐면 이제 러시아가 나오네. 러시아.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거지. 러시아.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 자 수신사가 소개한 중국 외교관이 쓴 책. 자 수신사 이제 제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가 김홍집이가 일본에 갔더니 야 좋은 책이 하나 있다 이거지. 그 중국 외교관. 중국 외교관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 쓴 책. 조선책략.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조선책략.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그런 거지. 야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걸 이제 이 책을 가져온 거야. 김홍집이. 소개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조선하고 미국이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이 책이 큰 역할을 했어. 또 청나라가 알선도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 참 슬픈 일이지. 이런 중국 외교관이 쓴 책 하나 가지고 조선이 이런 큰 일을 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조선이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한다. 맞지? 이게 답이다.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한다. 이건 뭐냐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갑신정변이 일어나가 가지고 이때 이제 조약이 두 개가 체결돼. 뭐냐. 갑한텐이라고 그래. 갑한텐. 그래서 한성조약하고 이건 이건 이제 그 텐진 조약 이거는 이제 사건 뒷처리를 하는 조약이야. 통상조약하고는 달라. 한성 이때 이제 그 어디에서 누가 이제 또 손을 보냐면 일본 애들이 또 손해를 봤거든. 일본 애들이 좀 피해를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 그래서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배상금 지불하는 거지. 배상금. 근데 이제 한성조약은 중요한 게 아니야. 텐진 조약이 중요해.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조약을 맺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국 군대 철수. 양국 군대가 이제 철수하는 이제 그런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지.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했다. 요거랑은 관련이 없지.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 필리핀 사이에 두고 협약을 맺어. 이게 그 유명한 가치아트 해프트 조약인데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먹어라. 이런 두 나라가 협약을 맺어. 아 참 아주 끔찍한 조약이다. 그 다음에 5번. 조선은 서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14번. 다음 주장을 한 이들이 전개한 사회운동과 같은 목적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영남 만인소만 딱 봐도 이건 이만손이 한 거지. 이만손 이만손 영남 만인소 사건은 이제 뭐 때문에 결정적이냐. 조선책략이라는 책 때문에 1880년대에 있었던 위정척사 운동인데 이때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아주 시끄러워진다. 조선책략의 주된 결론은 뭐야. 조선하고 미국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통상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지. 영남 만인소.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지.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모두 같은 오랑캠으로 서로 별 차이가 없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세계에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매우 많다. 만일 그들이 일본처럼 우리 조선에서 각자 이익을 추구하고 토지와 재가를 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겠냐. 결국 뭐야. 위정척사 사장이야. 어떤 사회운동이냐면 위정 위정척사 위정척사 여기 운동이라고 써야겠다. 운동이라고 써야겠다.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 운동이다. 위정척사 운동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기억 무기와 화약을 가지고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한다. 또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탕관우들을 처벌하고 평도한 세세상 이거는 위정척사하고는 관련이 없지. 이거는 이제 동학이야. 동학. 동학 농민 운동인데 이거는 위정척사랑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지. 그냥 이제 세상을 좀 바르게 살자. 이런 내용인데 위정척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양의의 화는 양의의 화 오랑캐 서양의 어떤 화 서양의 어떤 무서움 같은 거 그거는 홍수나 맹수보다 더 심하다. 안으로는 사악한 항문의 물을 잡아서 벌주고 밖으로는 바다 건너는 저걸 말이야. 이건 위정척사지.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맞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같이 나하고 일본과 굳게 맺으면 미국과 연합해서 선진 문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강해지 이거는 개화론자지. 이건 조선책략. 조선책략. 이거는 개화파지. 개화사상이지. 개화사상. 조선책략 내용이지. 그 다음 리을 백성들의 생계가 달려있으면 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 농산품과 저들의 사치스러운 공산품을 교육하면 조선교육이 확산된다. 그러니까 교육하면 안 된다. 이거 위정척사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 4번, 4번. 4번이고 다음 15번. 밑줄 친 정변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 청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동시에 청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 정치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의 세력을 꺾어버린다. 그럼 청의 세력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모군란 이후부터지. 1881년 이모군란 때 청이 진압하면서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지. 싫은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믿고 아 진짜 이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켜. 이게 뭐야? 이게 갑신정변이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갑신정변.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믿는 도대체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 뭐냐? 뭐냐면은 1882년 이모군란 때 조선하고 임재라우지 임재 이모군란 때 재물포조약을 맺어. 재물포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좀 의미가 있어. 뭐냐? 그때 이제 이모군란 때 일본의 그 공사관이 습격을 받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야 우리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일본군을 주둔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을 해. 조선에. 그걸 믿는 거야. 일본 애들이 약속을 해. 약속을 해. 김목균하고 걔들한테 야 니들이 정변 일으키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일본에서 도와줄게. 해서 그걸 믿어. 그걸 믿고 재물포조약의 결과 들어온 일본 군대를 믿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이. 이게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인데 일본 애들이 안 도와줘. 그래서 또 깨진다. 청나라한테. 자 깨진다. 자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 그러면 은 본인. 은 본인지는 뭐냐면은 일정량의 은을 화폐 단위로 하는 거야. 일정량의 은을. 그러니까 은이 중심이 되는 이제 화폐 단위가 되는 거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종이 하게 돼. 고종. 고종. 요거는 이제 그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때. 그 다음에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한다. 요것도 갑오개혁 때. 둘 다.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인민평등권 재정하고 맞고 해상공국 석판. 그 답이 니은 디귿 니을인데 근데 인민평등권 재정한다.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상공국을 혁파했다는 게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해상공국은 뭐냐. 얘네들이 이제 보부상 모임인데 이걸 없애버려. 혁파했다. 낡은 것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해상공국을 없애버린다. 해상공국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쇠국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던 단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갑신정변의 주축 세력들은 이게 이제 눈에 가신 거지. 해상공국을 흥파시킨다. 답이 이제 디귿 니을이고 16번 가 나 자료가 들어갈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옳게 이다. 이건 이제 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네. 가보자. 최근 유포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고 쓰라니 털끝이 이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른다. 도대체 뭔 책이길래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재물을 요구하고 과도한 경우를 떠맞추면 장차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책이야. 조선책략이지. 조선책략.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황준. 황준. 이건 이제 중국 외교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언급되지. 미국.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 이건 이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을 청나라의 권유로 불러들이면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난다. 그래서 가는 조선책략이다. 조선책략. 그럼 시기가 이제 중요하지.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 때 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갖고 오지. 그래서 아주 조선사회를 발칵 뒤집혀놓는다. 나를 보자. 나.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오랑캐와 같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서양의 서적과 천주의 초사가 들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위정척사 사상인데 원래 위정척사 사상은 1860년부터 이루지. 1860년은 이제 위정척사론이지. 위정척사. 그러니까 서양하고 서양하고 교육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서양하고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데 1860년대인데 1870년대 들어오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일본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본은 서양이 아니라는 얘기지. 고종이 일본은 서양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교육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일본은 오랑캐랑 같아요.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이러는 거지. 강화도 조약 때문에. 그러니까 오랑캐가 아니지만 야 일본은 오랑캐랑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주장한 게 누구다? 최익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최익현이 되는 거지. 최익현이. 최익현. 그래서 이건 이제 외양 외 아니 일단 그 일본하고 서양하고는 똑같은 놈들이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최익현이다. 최익현. 이게 이제 1870년대 강화도 조약 고시기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를 더 한다면 그 조선책략 때문에 이제 이제 일어난 사건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만인소 그래서 이제 반대가 극심해지는 거지.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그러면 연표를 이제 보자고 연표를 자 세도 세도정치는 언제 그러면 이제 연표를 보면 세도정치는 그 영조랑 정조 죽은 후 죽은 후 그 순조 헌종 철종 이때부터 시작되니까 1800년 1800년부터 이제 아주 세도정치가 시작되는 거지 난리나지 그 다음에 고종의 즉위는 언제냐 1863년 근데 이제 요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종이 즉위를 하지만 어 정치는 누가 한다 흥선대원군 그때 고종이 12살이거든 12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집권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종의 친정정치 시작 친정정 친정시 이거는 1873년 요 때 고종이 22살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왕하려 해가지고 되는 거고 2차 수신사 파견 2차 수신사 파견은 1880년에 파견을 해 1880년 그 다음에 검은도 사건은 1885년부터 87년까지 청일전쟁은 1894년 근데 그 연표를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거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선책략은 언제나 2차 수신사 이후에 들어온 거지 요거지 요기 니을 아 그럼 답은 이제 4번이네 그 다음에 그 외향일체로는 외향일체로는 어 그 강화도 조약식이니까 요 때지 요 때 요 때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4번이 이제 4번이 되는 그 다음 17번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진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인식이 있는지 보자 서양 나라들과 수교를 맺는 것은 점점 사교에 물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나네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서양의 종교는 사교임으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기어서 멀리 해야겠지만 서양의 기계는 이루어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팔려야 야 그러면 이거 서양 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위정척사가 아니야 서양 거 받아들이자고 내가 서양 거 받아들이는데 어떻단다고 나쁜 거는 서양의 종교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색 이런 거는 멀리하고 우리는 뭘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면 좋지 않냐 이건 개화파지 개화파 중에서도 온건개화파에 들어가 온건개화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중체서용 그치 그 다음에 동 이것도 동도 동도 서기론 같은 거 동양의 어떤 기화 서양의 기계 같은 거 이걸 받아들이자 이건데 그럼 보기 스스로 스스로 개화당 독립당으로 이끌었다 아니지 스스로 개화당 독립당으로 이끄는 거는 급진개화파 급진 틀렸어 맞네 동도 서기론 있네 동도 서기론 개화 맞지 그 다음에 청의 양무운동 맞지 이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이제 급진은 급진은 매지유신이지 1번에 매지유신 말도 안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매지유신이고 그 다음에 리얼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수용하자 전부 다 받아들이자 이거야 이게 급진 애들이지 이제 답이 3번 다음 18번 다음 주장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도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재창할 수 없으니 청해 청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시아의 관계 있는 여러 나라랑 화합하여 조선의 중립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자 뭐냐 중립 중립 중립을 지켜 이건 이제 6.1준의 중립 화론이야 6.1준 그러니까 조선을 중립국가로 만들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지 부들러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 그러니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 이런 주장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 그럼 우리는 좀 역사적인 흐름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국사 공부할 때 자꾸 외우려고 좀 하지 말고 좀 흐름을 좀 봐야 돼 흐름 자 우리가 이제 그 고종의 집권을 하고 첫 번째 그 위기가 오지 그게 뭐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 이모군란 이모군란 90군대를 차별을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이모군란에서 이제 그 사건이 전개될 때 일본 공사관이 이제 습격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교관이 이제 살해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 고종의 이제 위기가 오게 되지 위기 이때 이제 90군데 차별해가지고 90군민들이 난을 일으키지 일본 교관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SOS 치지 청군한테 그러니까 청군이 진압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청원이 이제 내정간섭이 심해진다고 내정간섭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맺지 인재라 그러지 인재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상을 맺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지 일본군의 주둔을 왜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겠냐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거든 일본 교관도 살해 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섭다 이거야 우리 일본군 주둔을 주둔을 우리 일본군이 주둔을 해야겠다 그래서 재물포조약의 결과 일본군이 주둔을 해 이제 조선에 자 근데 1884년에 또 2년 후에 고종이 위기가 오지 갑신정변 이때 이제 급진 개화론자들이 일본군의 군사 지원을 약속해 약속을 받아 일본군은 뭐겠어 그거 일본 공사관 지키는 애들 있잖아 일본군 애들 걔네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정변 일으켜 우리가 도와줄게 그건 어떻게 일본 애들이 약속을 어겨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얘네들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은 아마 어쩌고 열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조약을 또 체결해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조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한텐이라고 그러는데 갑한텐 조선하고 일본은 한송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하겠지 자 텐진조약이 중요해요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이제 맺는데 이게 왜 이게 양국 군대 철수지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일본군이 군사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만약에 진짜 지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지원을 해버렸으면은 이 당시에 갑신정변 때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랑 충돌이 일어났겠지 그치 만일에 일본군이 군사 지원을 진짜 했다면은 약속을 지켰다면은 약속을 지켰다면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때 그럼 일본 군대랑 충돌이 했으니까 일본하고 청나라랑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 어 그러니까 일본하고 청나라 입장에서도 야 이거 선뜻한데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우리 양국 군대 다 철수해 철수하자 이러다가 큰일 나게 떼가지고 양국 군대 철수해 요게 텐진조약이야 자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 이제 그러면은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하고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하고 그럼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1885년도에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조선정부가 러시아를 접촉을 해 청나라가 너무 이제 막 감내나라 하니까 자 러시아를 접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러시아? 야 이거 안되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거문도를 접촉해 이게 말도 안되지 그치? 아니 조선이 러시아랑 접촉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러시아 영국에서 그러면 상관을 한다고 해도 왜 남의 나라 땅에 돌아 텐트 치냐고 그래서 이 87년도까지 우리나라 섬을 점령을 해버려 야 진짜 우리가 치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러시아랑 어떤 영국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그 좀 또 이촉질발에 이촉즉발에 어떤 그 전운이 감돌 때에 청나라가 중재하지 중재해서 아 영국군이 청이 중재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아니 조선 땅에 영국이 들어왔으면은 조선이 야 나가 있나 안 나갈래? 그래야 되는데 청이 또 중재해서 영국군을 아 참 그러니까 이때 어땠냐 야 러시아에다가 영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청나라에게다가 뭐 지금 너무 위태위태하지 그래서 어떡하냐 독일의 이제 부들러 같은 사람이라든지 유길충 같은 사람이 야 이거 조선 너무 위험하다 중립파론이 등장해 조선을 중립국가로 이제 만든 다음에 내비투자 너무 위험하다 이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야 배경이 그러니까 국사를 암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 왜 중립국가론이 나오는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 조선과 같은 이 좋은 먹잇감을 왜 놔두겠냐 영국과 러시아 진짜 안 봤지 조선은 먹잇감인데 거문도 사건 직후에 제기된 주장인데 맞지?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한반도에서 뭐 싸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청군과 일본군의 동시 철수 아니지 청군과 일본군의 동시 철수에 영향을 준 거는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 때 청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울 뻔했기 때문에 이제 텐진 조약으로 같이 철수한 거고 독일 공사 부들러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지 답이 그래서 4번 4번의 답이다 19번 가에 들어갈 사건에 대한 설명이 오른 거 자 역사 동아리 답사계획서다 주제는 가의 현장을 찾 이게 무슨 현장이야 일시 자 요날에 이제 현장을 찾는 거야 답사 코스 우정총국 창독궁 경우궁 일본 공사관 예터 여기서 답이 나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우정총국이 중요하고 경우궁이 중요 이 경우궁이 역사에서 역사 한국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요 때가 이제 거의 유일한데 왜냐 갑신정변 때 그 그 이제 이제 명성왕우지 이 사람을 그 경우궁으로 감금해 경우궁에다 이제 이제 걷다가 이제 집어넣지 감금하지 이게 갑신정변에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현장을 찾아서다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관이었다 일본 일본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관에 있는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뭐 도와주겠다 이랬거든 경우궁 수비도 하고 참덕군 수비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정총국이 가장 중요하겠지 우정총국 그 우정국 개국 축하 행사 때 갑신정변 일으키니까 1884년 연도도 좀 알아둬야 돼 코스 편성 목적은 사건의 정개 과정에 따라 주요 주요 장소를 답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인물 조사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급진개혁파의 주장은 개혁정강 14개조다 이 사람들 나중에 그 갑신정변 이제 3일 만에 실패하지 그래서 뭐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잡혀가지고 뭐 처형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1번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의 대립이 한 배경 맞지 이 고종은 온건개혁파에 좀 가까워 그러니까 급진개혁파 입장에서는 고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청의 내정간섭도 심했고 그 다음에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구식군인들이 주도하였다 아 틀렸지 이건 이제 이모군란이지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이 주도한 거 이게 1882년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그 다음에 무신에 대한 차별원인으로 정중 아 이거는 무신정변이지 고려시대 때 거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이다 이거는 아간파천이라고 그래 아간파천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아간파천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개화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흥선대원군이 개화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아니지 흥선대원군이 일으킨 사건 흥선대원군이 없어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1번이다 다음 20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을 답하시오 그럼 14개조 정강을 보면 흥선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흥선대원군을 귀국시켜라? 흥선대원군은 어디 갔는데? 청에 잡혀갔지? 이거를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게 뭐냐? 갑신정변 때야 근데 참 의아하지 그치? 갑신정변을 일으킨 애들은 급진개화파인데 흥선대원군은 위정척사 쪽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흥선대원군은 빨리 귀국시켜라 이건 이제 어떤 명분이 아닐까 명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흥선대원군이 이쁠 리가 없지 급진개화파이들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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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재정화의 능력에 따라 관리 임명한다 여기 이제 인민평등권을 좀 봐둬야 돼 인민평등권 그 다음에 내시부를 폐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격으로 반포한다 의정부와 육조 외에 필요 없는 관청을 없앤다 그냥 흥선대원군 빨리 귀국시키고 인민평등권 재정 이건 이제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거지 20번 위 자료와 관련 깊은 정치적 사건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 일본의 간섭이 아니지 갑신정변도 청나라 군대가 진압한다고 그러니까 청의 간섭이 강화되겠지 일본의 도움으로 개바당 정권이 수립 안 되지 일본이 뒤통수쳐 도와준다고 해놓고 완전 구라치지 그 다음에 사건 이후 일본과 청은 텐진조약 맞지 텐진조약을 체계 이거는 갑한텐이라고 하는데 갑한텐 갑 한 텐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을 체결하지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일본 텐진조약은 텐진조약은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야 그래서 이제 한성조약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이건 이제 뭐 배상금 지불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일본하고 청이 맺은 조약이 중요하지 왜냐 양국군대 철수 양국군대 철수 그 다음에 만일에 파병을 할 때는 다른 나라에 이제 통보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 철수하고 파병할 때 통보한다 이게 이제 어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게 돼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 틀렸지 재물포조약은 임재 나오지 임재 임오군란 때 이제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지 재물포조약 그때 이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아 이거 우리 군대가 가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성조약으로 일본과 아니지 재물포조약으로 철수하는 거지 답이 이제 3번 여기까지 하자 자세히 자세히